한 번 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엠카를 하고 뮤직뱅크에 왔는데 어제 엠카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허벅광 선배님에게 저희가 인사를 드릴 수 있을까? 얘기를 했는데 어제 무사히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아이고 거꾸로 됐구나 이렇게 앨범까지 받았습니다. 이렇게 빅톤 동생들이라고 써주셨어요. 아까 대기실까지 또 와주셔서 인사해주세요. 또 아까 카메라 리허설 할 때 이제 저희 끝나고 뒷순서 이제 서강아 선배님이 하셔가지고 인사를 잠깐 했었는데 되게 편하게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노래 너무 잘한다고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어쨌든 고이 간직하고 선배님 말처럼 더 멋진 가수가 되고 더 친해질 수 있도록.